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새학기를 잘 맞이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전용민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곁에서 학생들 많이 지켜보실 텐데 실제로 새학기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을까요? 네, 학원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 확인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학교랑 좀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학원은 우선은 학교처럼 장기간 쉬었다가 다시 등원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방학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학교처럼 오랜 시간 있지는 않고요, 학원에서는. 세 번째는 미리 학교가 좀 다르더라도 아이들이 교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버티죠, 소위 말해서. 중,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새학기 중후군이라고까지 보다는 몸이 좀 피곤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입생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입생이나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갓 입학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겪을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일정한 생활 패턴을 정해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물론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들이라든지 사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사회성 형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과의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줄 수 있는 그게 최고의 사회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아이의 흉을 본다든지 아니면 남에게 상처가 되는 언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 주시고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면 아이 사회성 형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그냥 뭐 굳이 꼭 이렇게 해라 라고 어떤 지시를 한다거나 또는 꾸중을 한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언행보다는 스스로 좀 모범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로 정리해 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맞벌이 부부이시기도 하고 워킹맘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또 아이들한테 미안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부들에게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네, 요즘에 워킹맘들이 많잖아요. 맞벌이 부부도 많고.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이제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바빠서 내가 바빠서 너랑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엄마는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엄마가 없으면 회사가 잘 안 돌아가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분명히 수긍을 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수긍도 하고 덧붙여서 이제 엄마나 아빠에 대한 그런 어떤 존경심도 갖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하기 힘들어하거나 학교 가기 힘들어하거나 뭐 숙제라든지 이런 부분 싫어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기가 좀 더 쉽게 되겠죠. 네,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서 있었던 얘기긴 한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다 보면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학교나 학원을 가기 싫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답답하시겠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답답하신 마음에 이제 의지 문제로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의지가 왜 이렇게 없니? 라든지. 그런데 그런 방법은 사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고요. 저학년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가야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분들, 아이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아이들도 수긍을 잘합니다. 고학년들은 다 스스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미루는 거죠.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아이 믿고 좀 기다려주시는 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시를 앞둔 이제 중, 고등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요. 3월 한 달 동안 또 향후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중,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내신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학교에서 이제 담당 선생님이 곧 시험 출제 위원이시거든요. 어느 학교나 어느 학급이나 3월에는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 새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회장, 부회장 선거라든지 내가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해야 되니까 동아리 선출 문제, 면접이라든지 이런 좀 어수선해요. 그런데 이때 좀 마음의 준비가 된 친구들, 그런 것들을 예상했던 친구들은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하면서 공부를 좀 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고사라는 게 첫 단추거든요, 1년에. 첫 시험을 좀 잘 보게 되면 향후에 있는 시험 결과에 대해서 내가 동기부여가 돼서 유지하고 싶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다 보면 또 혼자 하기보다는 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나는 게 스카이캐슬의 입시 코디네이터, 요즘 워낙 인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도 듣기로 실제 이게 존재한다고 듣기는 했었는데 현실에서 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실제로 존재하죠. 그런 말들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드라마처럼 그렇게 너무 크게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원내에서 비슷하게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는 매니저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이 진로에 대한 부분하고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애들이 잘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정도가 될 거예요. 대신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좀 있으려면 아이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꿈이나 진로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공부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좀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단순히 프로그램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좀 의지를 가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월 남은 기간 가족끼리 대화도 열심히 하시고 계획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용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